음.. 자유라켓은 밑밥을 이미 깔아놨기 때문이죠 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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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렇게 두고 옆에서 나한테 두고 야 이거.. 그것도 좀 사야겠네? 화살이나 이런거 이런것도 좀 팔구요 음.. 팔고 사고 좀 해야될거 같아요 일단 너는.. 너는 가 넌 가고 집에 가 키퍼코론에서 보자고 그리고.. 어.. 뭐야.. 어.. 일단 아이템 정리를 좀 하자 맛을 해봅시다 이리와 샐리아 샐리아 아.. 뭐야 야 아.. 야 여기서 이런거 안되는데 대령부팬서 이러면 안되지 야 뭐야 저거 왜.. 도망가냐 도망가냐 죽었네 별것다는게 까부기세 오! 아.. 중면역인줄 알았잖아 나이스 오우 얘 뭐.. 파인드패밀리어가 여기에도 있냐 자 이것도 내가 없는거 같은데 처음 보는 마법은 다 배워 처음 보는 마법은 다 배워 이거는 배신했다는 증거 같은데 그쵸? 배신했다는 증거 같구요 뭐 저런거 생각쓰지 말고 일단은 내가 할 일을 하자 모험과 생존을 빨리 가자 아이템을 좀 팔아야죠 너무 무거워 쓸데없는 아이템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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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한테 팔자 파는거 파는건 아무한테도 파도 되니까 자 풀플레이트 아머 어 디펜더파면 안되고 음 스몰실드 2자리? 얘 잠깐만 그러니까 꼭 다 파는게 아니라 지금 얘가 쓸 수 있는거를 좀 아 얘 스몰실드 2자리 갖고있네 벌써 음 얘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쓰는데 얘한테 힘을 좀 줘야겠다 얘는 힘을 좀 낮추더라도 쩝 좋아 얘를 좀 얘한테 좀 주죠 얘는 이러면은 이걸 하면은 이제 다 쓸 수 있을걸 플레일이나 어 기타 아이템들 힘이 부족해서 못 썼던거 같애 쓸 수 있을거에요 메이스 뭐지 뭐지 메이스의 건가 아 메이스요 그리고 슬링도 슬링은 필요없고 방패 방패 음 됐어요 다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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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밍 아이템은 팔지 말고 아 잠시만 아이템 얘 풀플레이트 메일 이게 풀플레이트 메일 플러스위드지 얘도 풀플레이트 메일을 입으면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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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좋아요 왜냐면 은신을 못써 은신을 못써 은신을 못써 네이밍 아이템은 저 보석들 야 눈물에 네랄목걸이 봐 일단 보석 말고 넷클래스 같은거 다 팔구요 반지랑 음 음 음 음 음 음 빨리빨리빨리 음 음 음 음 야 스타스파이어 눈물 벗고 이런게 되게 많죠 다이아몬드도 되게 많이 얻었네 음 음 이제 나머지 스크롤 이 스크롤통들은 없죠 일단 좀 분류를 해놓을까 저 스크롤통들도 이거 일단 여기도 놓고 다 놓구요 음 음 보석을 두 종류로 나누자 하나는 보석가방 하나는 어 뭐 넷클래스나 반지 가방으로 가방으로 이것도 하나는 어 보호 스크롤 가방 아 나 근데 별로 없잖아 별로 없네 같은 보호 스크롤을 주장하는건 없죠 또 이거 쉽게 알 음 네 음 음 아 아니 씨 얘도 안되잖아 자 자, 여기다가 보호 스크롤 그리고 공격병, 공격 스크롤 아, 소환 스크롤만 빼놓을까? 또 어떻게 불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 스크롤통이 3개라서 아, 하나는, 하나는 꺼주자 어, 이해해주자 그냥, 그냥 줘 음, 두개 관리하기도 벅차 아, 이것도 솔직히 관리하기 벅차는데? 너무 많은데? 그냥 하나에 다 넣으면 되지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닐 필요없나? 하나에 넣어, 하나 넣어, 하나 넣어 하나에 다 넣어 그냥 다담아아, 필요없어 음, 네 스크롤만 이렇게 대충 분류해놓고 나중에 보면 되죠 뭐 보고서 그냥 빼면 되지 뭐 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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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써야겠네 얘는 얘도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써야될 것 같고 어 어, 이거 뭐지? 이거 뭐니까? 어, 플레이네 너 이거 쓸 수 있지? 차라리 이걸 써라 이거, 이거 팔아버리고 오케이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어, 이거 내가 갖고 있고 아니다 활 퀘스트 아이템 같은거 여기다 퀘스트 아이템 퀘스트 아이템 퀘스트 아이템 퀘스트 아이템 정리하는게 하루종일이야 퀘스트 아이템 정리하는게 하루종일이야 퀘스트 아이템 정리하는게 하루종일이야 근데, 확실히 확실히 아이템 정리하는것도 어느정도 재미있지않나? 이런게임은 뭐야 뭐야 아이템 정리하는것도 하나의 재미죠 근데, 보는건 모르겠다 ㅜㅜ, 보는게 재미있나 ㅜㅜ ㅜㅜ 음.. 언제나 일에 관심있어 어 만약 이득이 있다든요 추진수님은 어디갔어요? 음.. 뭐 관심있으면 나중에? 신이의! 근데 솔직히 당장은 별 관심이 없구요 음.. 당장 관심이 없구요 어? 아! 잠깐만 너 그 분신 없지 않았냐? 분신 없지? 아... 바보 같은 분신 없어 어 나 분신 아까 얻은 게 있는데? 허상분신 어 나 아까 하나 얻었는데? 나 분명히 봤는데? 허상분신을 봤단 말이야? 분명히 봤는데 없어 아이 재결할 내가 잘못한단 말 내 쇼을 올려줘 자이라 퀘스트를 진행해보도록 하죠 뭐야 얜 또 내 이름은 하이브 칼리드 아우 메드 알라 파프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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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어? 어? 아니 왜 뭐하는 놈이야 어 아니요 내 이름은 하이브 칼리드 아우메드 알리 파프 누군 나를 잡을 순 없지 하면서 뭐하나 던지더니 음 대게 이러면 통하던데 하고 도망가는데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지 음 아이고 아이고 일단 자이애라의 하퍼 퀘스트를 하기 위해선 어 아 하기 위해선 어 하고 지드의 퀘스트를 먼저 해야 되죠 여기있죠 짜르 음 여기있죠 짜르 음 전에서는 나한테 우리한테 얘 근데 많이 발전한거 같애 어 무슨 대마법사의 로봇같은것도 있고있어요 음 이래도 상인인가 음 음 스크롤똥이 또 있네요 스크롤똥이 또 있네요 스크롤똥 겁나게 맞네 아네 인마 스크롤똥 필요없어야죠 정리해놓는것도 한두번이지 어 두가지정도만 정리하면 돼 색깔별로 정리해놓을 필요는 없죠 색깔별로 아 색깔로 정리해놓을까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있잖아요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그러면은 어 스크롤똥 4개가 필요하고 한개 두개 세개 저거까지하면 4개네 한번 그렇게 정리해볼까 야 야 이거 하나 줘봐 한번 스크롤 스크롤을 가지고 그냥 어 종류별로 한번 지정을 해보죠 어 이거 일단 풀어줘 스크롤을요 하고 오케이 자 여기 파란색 파란색 다 빼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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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별 정리 하지만 어 별 별 별 그 효용성은 모르겠지만 일단 일단 정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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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겠죠 나중에 아이고 잠깐만 하얀색 하얀색 없죠 하얀색은 다 일로 그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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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하나에다 넣으려고 했거든? 근데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놈이 야 이거 정리하면 뭔가 깔끔해 보이지 않을까? 뭔가 깔끔해 보일까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에 음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정리를 하고 있어요 시간을 이렇게 소비해가지고 정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 어쨌든 깔끔하네? 어 그래 그래 깔끔해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It shall be Considerate I will do my best It shall be I must rest for our cost On my Considerate What can it be now? 괜찮다면 안쪽을 보고 싶습니다 어 나는 당신들 하퍼가 사람을 도울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맞다 자이애라가 하퍼지 음 자이애라 캐스트가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어있는거죠? 자이애라 캐스트가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어있는거죠? 음 음 음 뭔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들여보내주는데 얘가 그걸 해야지 들여보내준다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음 이 세계에서는 너 열쇠 갖고 있지 하면서 아 몰라 열쇠 내나 하면서 얘를 죽이고 들어갈 순 없어 안 열려 아마 안 열릴 거야 스크립트로 이렇게 문이 열리는 그런 걸로 알기 때문에 뭐 해야죠 그래 하자 그래 네 말 들어줄게 자 어 여기 프레벡 프레벡의 집 프레벡의 집이 여기 있는데 프레벡의 집에서 프레벡을 죽여달래요 어휴 일단 메모라이즈를 한번 좀 할까 아 얘네 스톤 스킨도 지금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미치겠구만 빨리빨리 레벨 팍팍 올려야지 네 레벨 금방 금방 올랐어요 와 레벨 진짜 금방 금방 오른다 경험치 주는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원 생각하다가 지금 생각하면 아주 그냥 끝내주죠 정말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음 음 고 고 고 고고블린이 있네 프레벡도 있네 사 사나 사나샤 예스 공격을 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얘네들이 어 고블린을 기르고 있는 거야 고블린을 학대하고 있는 거죠 고블린을 훈련시켜서 집안일을 시키고 있던 거야 기차 나는 준비도 준비가 놓을 수 있다 나 수빈이 민스, 부, 스탠드리드, 리 이 뱔인으로는요 그 일을 위해 나 수빈이 나 수빈이 들으면 좋지 음 난 뭔가 필요해요? 그런 거 내 지수야 어떤 거야? 뭔가 난 돼낸 근데 오스워클 쓸사람이 나밖에 없네? 오스워클 쓸사람이 나밖에 없어 와... 진짜 파티에 마법사가 없다 내가, 나는 정말 최악의 마법사인데 마법사로 치면은 그러면 주인이라고? 뭔가 이상하지? 잠잠잠잠잠 어... 야, 어... 야, 사람포박 저게 돼있다고 해서 사람포박이 안걸리는건 아니에요 마법에 대한 보호를 써가지고 안걸릴려고요 어, 잠깐만 별거 아닐줄 알았는데 의외로... 고생할수도 있겠는데? 야, 사람포박 아, 위에 혼란이야 어... 사일러스 어... 저게 뭐야! 감사됩니다 나의 내 수는 다행히 할수있을 때 오케이 어... 됐다 됐다 혼란 다 풀렸다 아 됐어 혼란에 잘못 걸려가지고 그냥 그냥 골라갈뻔했네 일단 화를 화를 좀 챙기죠 화살을 좀 챙기고 오 음 노크 디스플레낸시 원풀 어 참 나 원풀 없지 않나요? 없나요? 다 풀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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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하구요 아 한 명 있을 줄 알았어 왠지 있을 것 같았어 왠지 오 어 인비지벌 스포터 스토크 아유 이게 말이 인비지벌 스토크다 굉장히 좋아요 그 방어력이 굉장히 좋은데 육... 육서클 되잖아 못쓰네 더 좋으면 뭐해 못쓰는데 더 좋으면 뭐해 못쓰는데 음... 와... 한 장 오 왜요? 엘리멘탈 어... 음... 어... 아 이거 이거 팔거구요? DETTA 어 되나? 아 이거 또 있네 루팅을 잘해야되 루팅을 잘해야되 빼먹어간다 음 음 음 이..이것도 좀 사야되는데 자 일단 나가줘 일단 완료했어요 들어가야지 이제 들어 보내 줄거에요 아마 야 그건 그렇고 이거 음 또 없지 자에라는 뭔가 어 자에라는 대단하다고 막 나한테 그 뒤로 대단한 곳이니까 조심하라구 그런거 같은데 음 별로 그렇게 부담은 안되는데 잠시만요 그냥은 못갈거 같은데 그죠 음 그냥 못가 통과되서 가거나 그래야겠죠 잠깐만잠깐만 들어가기전에 일단 세부 아 뭐야 좀 자고가 자고 들어가자 어 이거 뭐야 포배 와 이거 원보다 확실히 어 걸리질 않네 애들한테 경비병들한테 어 칼 칼 칼 아니 아 아 음 또 악무일거구나 alt 아 다 아라 아 아 아 아 아 음... 뭔가 이상한데 아니 이거 잠깐만 자이에라하고 로맨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로맨스 얘랑 진행되려고 에어리를 지금 영입한건데 자이에라하고 로맨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거실이다 거실이 거실이 하네 일단 가신대가 여기 한 곳에 있구요 여기 올라가는데가 있구요 함부로 올라가면 안되면 여기는 못가구네 자 여기에 뭔가가 있겠죠 일단 이제부터 조금 치료를 좀 해주고 음 화살 다섯발씩 만드는게 저게 정말 좋은것 같애 이리로와봐 살 수 없는거 가져오세요 여기는 어 여기를 문으로 밖에 못들어가는것 같애 그런것같애요 일단 함정이네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이거 끝이야 잠겨있거나 그런거가 없는것 같애 자다가 왔으면 어 어 정신없겠네 정신없겠네 아직까지 하는게 아니라 오늘은 되게 방송 방송은 어 사정으로 좀 늦게 시작했어요 사정이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것 같지만 네 대단한거 없이 그냥 자느라 드셨어요 흫흫흫흫흫 흫흫흫흫흫흫흫흫F 잔 제가 깜빡졸았어 졸어가지고 방송을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흫 그렇습니다 어 어 참 프로특스 아 이거 이것도 이것도 팔아 팔아 이것도 팔아 아 예 그리고 하퍼의 목걸이 목걸이 안 차네 내가 차가워 비밀유지가 맞다 그러고보니까 자 이런 말이 맞네 비밀유지가 중요하다면서 안은 정말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놨네 음 침실을 어떻게 하오 아니 도둑이라야되나 하피스트 적절한 보호책이라 뭐 하퍼의 목걸이일거 같은데 보호책이라는게 별다른건 없다라 별다른게 없는거 같지 않은데 왜냐 자 첫번째 어 일단 아이템이 깊숙한곳에 숨겨져있어요 숨겨져있었어 목걸이가 게다가 목걸이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는건 이 목걸이의 의미는 하퍼 2층에 올라갈수있는 그게 된다는 소리야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말고 존재의 이유가 가치가 없는거야 자 자 가치가 가사 vị 그리 것 배 그럼 할 « движ 뭔가 지금 얘네들 이상하다는 거야 자이에라의 말로 따르면 근데 말이 그렇죠 정말 상징적인 물품은 저렇게 그거 할 리가 없지 맞는 말이지 그쵸? 목걸이로 어 얘네들은 그 감시를 하는 거 같은데? 우리는 과거며 현재를 지키고 있어 우리는 다른 자들이 여기서 쉴 수 있도록 유령으로 되풀이되고 있어 뭐를 본다면 그나저들 그나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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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털 달린 몸만 가지고 있다라 판단원님 어서오세요 organizzpro 걷건 아니라 여기는 고요함만이 훔칠 수 있어 말을 철학적으로 하는데 고요함만이 훔칠 수 있어 5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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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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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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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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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다른 애가 나왔는데 루케트? 어 무기를 버리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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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꼭 나 같애 꼭 꼭 나 같애 아 슬프다 꼭 나 같애 딱 버리구요 아 버리는게 아니라 팔구요 스태프 스피어 음 필요없게 파란 1d8 플러스 3 이건 데미지 1d8 플러스 1밖에 안 되네 데미지가 1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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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9 2d9 1d8 1d8 2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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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이오 남자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내 탓인데 뭔가 자이에라가 플로이오 남자가 뭔가 나쁜 짓을 해서 자이에라가 뭔가 조치를 취했나보네 노예거리상인이었구만 어.. 뭔가 그 자이에라는 확실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부터 고라이온과 같이 여행 다녔던만큼 나이가 많겠죠 그런만큼 어.. 여기저기 발이 되게 넓은 것 같애 뭔가 또 뭐 다치한다거나 그런걸 아니겠지 또 어 뭐야 어.. 야 약하든 약한 여자로 아 약하든 약한 사람으로 살아남지만 강한 여자로 죽는다 짧고 굵게 갈 것이냐 길고 얇게 갈 것이냐 이거네 너는 짧고 굵게 가라 나는 길고 얇게 갈게 여기서 집에 두는 울이 무서운 여자로 우리의 나 보기pot 괜찮으니까 자유라? 안 좋아보이는데요? 야 되게 매정하네? 안됐군요 음.. 뭐 그러면 그룹에 떠나는게 어떻게든지 저 이상 뭐 도움될 것 같지도 않고 엄청 엄청 냉담하는 대답인데 이런 질문 선택지가 있다니 자 일단은 저주를 풀어야겠죠 가까운 사원으로 가는게 가장 어 그러게 엘민스터도 있고 음.. 당장 플루이오를 찾아줍시다 자 일단 어.. 빈민가에 있을테고 그 마법사들을 끈앞으로 먼저 추적하면 걔네들을 빨리 추적할 수 있겠죠 음.. 걔네들 그리고 마법사였고 관청에서 물어보기 음.. 버나드.. 클리퍼코르네 니 Pitts 플루이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거- 정부 쪼금 쪼금 퍼려진다 솔직히 왜냐면 이모엘을 잡아간게 그쪽이잖아 일단 여관부터 여관부터 찾자 일단 도움이 조금씩 있는데 이건 뭐야? 뭐 일단 시간치지 말고요 어어어 자 일단 어 저지를 풀기 위해서 키퍼크로넷 여관의 버나드라를 찾아서 어 아까 뭐 아까 뭐 뭐라고 했냐 배 배 배 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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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그레이드 해주세요 벨그레이드 한% tortilla сьigen 어 알 어.. 하필 합헌.. 들이 뭐.. 글룹이 크다보면 여러가지 고난과 역경을 많이 걷겠지 뭐 어째 슬럼가야 키퍼코르네스로 가자 키퍼코르네스로 가락하니 키퍼코르네스로 가락하니 키퍼코르네스로 가락하니 키퍼코르네스로 가락하니 레이디? 내가 넌 여자를 보길냐 이 자식아 나는 자예라? 아 자예라고 얘기하고 있는건데 아 자예라고 얘기하고 있는거구나 레이디가 맞지 난 정의 편이요 일단 뭐 뭘 갖고있나보고 뭘 갖고있나보고 빼도록 하죠 델린 패밀리 실드 화음제랑냄새 하루에 3번 일반 발사테스트 우와 일반 발사테스트 어 저 방패 빼고는 없네요 힘 민첩성 최악이고 건강도 바보고 지혜도 그렇고 지능도 그렇고 매력도 그렇고 뭐 왜 스탯이 근데 힘하고 솔직히 건강이 조금 좋으니까 어느정도는 봐줄만 한데 클레딕과 파이터에요 그래도 괜찮은 조합이 나쁘다고 말은 못하죠 클레딕과 파이터 그래다가 플레일이 잠시만 이거 듀얼이야? 아 인간이니까 듀얼이겠구나 파이터 5레벨에 클레딕으로 간건가? 파이터 5레벨을 파이터 5레벨을 플레일을 플레일을 아 아 아 아 잠시만 가지고 있는게 없지 안녕 잘가 아뇨 아 아 아 아 아 이웃 아 으 으 저는 이 기간에 도움을 많이 줬는데 얘는 어 말들어보니까 도움을 많이 줬는데 내 한도를 도와주는게 특이였나봐 우리처럼 도움을 많이 줬는데 자기가 지금 위급한데 도움을 아무도 안주는 거야 집중하게 kosong 이곳에 사면 가게가 스패arlo와 그곳이 누굴 어디서 가는걸로 오리 있었는데 자 이거 하나 둘 넌 넌 둘 둘 넌 가난한 애들이 봉사하는걸 좋아하는 타이밍입니다. 음 지금 당장은 추가해놓는게 필요한거 같지않고 자 일단 퀘스트 하나를 더 받았구요 버나드 버나드 여기 고맙습니다. 저는 좀 비주얼을 위해 드릴게요 죽었다고? 동쪽 슬러인가? 동쪽 끝에서 동쪽 끝 잠시만요 동쪽 끝으로 가보도록 하죠